어 일단 그 1회에는 종합사회 이런식으로 볼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꼭 다 알고 가야 되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생소한게 있으면 안돼요 여기는 꼭 나와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만 넣어놓은거지 지역적인 얘기를 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거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재고자산 조정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재고자산 조정문자가 나오면 항상 시작은 뭘로 합니까 실제 재고주사법에 따라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가감해 주는데 판단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단계로 이게 내 창고에 있는지 보고 2단계로 이게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로 따져본다고 했었죠 내 재고가 맞는지 아닌지는 뭘로 따져봐요 요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내 재고가 아니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내 재고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봤었고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맞아 고려할 거 없고 창고에 있는데 내 재고가 아니야 그럼 빼주셔야 되죠 창고에도 없고 내 것도 아니야 그럼 고려할 게 없고 창고에 없는데 내 재고가 맞아 그럼 고려해 주셔야 되잖아요 가산으로 요정도 정리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뭐 쉽죠 사실 음 나눠서 봤으니까 첫번째로 보시면 우리 얘랑 얘가 기말 재고주산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도착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잖아요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엔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재고가 많으니까 당연히 맞으니까 당연히 10만원 가산해 줘야 되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으니까 창고에도 없고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재고 맞다고요 그럼 어떻게 주셔야 돼 요것도 가산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되니까 1번 답은 당연히 3번이 될 거고요 30만원 가산해 주셔야 되니까 뭐 여기는 할 얘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여기다 추가로 우리 좀 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재고주산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 여기 기업이 있고요 여기 A 가 있고요 고객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위탁자 수탁자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넘기고 얘가 대신 팔아주잖아 다 아실 건데 위탁 판매는 정확히 얘기하면 뭡니까 통제권이 수탁자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위탁 판매라고 하고요 수탁자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위탁 판매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나오는 김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10개를 보냈어 어 장부 금액은 100원이야 근데 얘가 7개 팔았대 팔 때 고객으로부터 150원 받는대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 20원 먹고 130원 준대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만 봅시다 재고 몇 개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위탁 판매에 해당해 A 가 통제권이 없어 수탁자가 그럼 이 경우에는 안 파는 거잖아요 A 가 기업이 A한테 판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재고 재산 몇 개야 당연히 7개는 팔렸으니까 내재구가 아니고 안 팔린 세 개를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내 재고자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통제권이 없대 아 통제권이 있대 통제권이 있다는 건 기업이 A한테 완전히 넘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수익을 인식하니까 이 경우에 기업이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봅시다 여기 A 수탁자 A 수탁자 A 요 경우에 얘는 어떻게 돼요? 통제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은 없어요 근데 창고에 내가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어? 세 개 보유하고 있겠죠 요거는 내 재고자산에서 빼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130원 주고 사왔다고 하면 130원 되겠죠 요거 문제에서 언급할 거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1차 목적으로는 여기까지 봤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이거는 만약에 재고자산 조종이라면 지금 고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지금 여기 더하고 빼고 요게 지금 재고자산 조종 얘기야 지금 기업 입장에는 창고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 더해줘야 된다고요 A 입장에서는 통제권이 없다면 내 재고가 아닌데 창고에 있으니까 빼줘야 돼요 A 입장에서는 창고에도 없고 더 이상 내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게 없어요 통제권이 없으면 요 경우 어떻게 되냐고 내 게 맞아 근데 내 창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고려할 게 없어요 그쵸? 원래 수익 관련된 얘기를 더 해야 되지만 재고자산 파트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그래서 위탁 판매를 안 냈는데 위탁 판매는 정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좀 필기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3번이랑 4번 보겠습니다 3번이랑 4번 보시면 3번은 뭐예요 지금 어 판매했고요 고객은 상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통제하고 있다 X2년 2월 28일 날 인도받기 위하여 회사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실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미인도 청구 약정이죠? 내가 팔았는데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아직 넘기지만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지금 미인도 청구 약정은? 내 창고에 있지? 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고객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주셔야 돼? 5만원짜리 상품만큼을 내 창고에서 빼주셔야겠죠? 미인도 청구 약정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창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서 나오지만 미인도 청구 약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의무가 묘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별도의 부관 용역이 수행의무에 포함될 수도 있죠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자 4번 반품 나왔네요 반품 반품은 결론이 명확하지만 혹시 저희 시험에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품 판매 회계처리 봅시다 일단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랑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보세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 현금이 A만큼 들어와서 매출을 A만큼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가 반품될 것 같아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10%만큼 매출을 취소하죠 그리고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야죠 이건 돌려줄 돈으로 봐서 바로 환불 부채로 잡잖아요 우리 1차 시험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재고자산도 없어져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매출원가가 B만큼 오게 되는데 수익을 10% 취소했으니까 비용도 10%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매출원가의 10%인 0.1B를 취소하죠 그리고 지금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반품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이 너무 대응이 안 돼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반품비만큼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수선비 등을 미리 비용 처리하죠 대체 안 맞는 금액을 뭘로 기재해? 그걸 반환 재고 회수권으로 기재하죠 수익 파트에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요게 나왔었는데 뭐로 나왔어요?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별도의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요건 뭘로 물어봤어요? 우리 기준소에 요걸 재고자산을 볼건지 볼건지 안 볼건지 언급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의 자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실 재고자산 조정에서 반환조건 판매가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반품 조건부 판매가 만약에 여기 나왔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반환 재고 회수권을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언급이 없어 그러면 실제로 반품 조건부를 팔았을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창고에 없고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든 없든 내 재고는 무조건 안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반품 조건 판매는 고려할 사항이 아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5만원 1번이겠죠 여기까지 봤고요 3번 보시면 차입금 담보는 그냥 보너스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차입금 어떻게 돼요? 차입금 담보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재고 자산이야 창고에도 있고 내 재고 자산이니까 고려할 게 없겠죠 6번 나와 있는데 재매임 약정이거든요 재매임 약정? 재매임 약정은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재매임 약정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판매자인 기업이 판매자가 손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 뭘로 보려고 했습니까? 금융 약정으로 본다고 그랬죠 금융 약정으로 본다는 건 그냥 돈 빌린 거지 물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매임 약정 판매인데 판매자인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이 옵션을 행사할 것 같으면 금융 약정으로 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이 재고 자산 조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창고에는 없지만 내 재고가 맞기 때문에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내가 이익 볼 것 같아 그리고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이익 보는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빌려준 거라고 그랬죠 리스 거래 그럼 리스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재고 재산 조정에서 나온다면 창고에는 없지만 빌려준 거지 내 재고가 맞기 때문에 가산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뭐 있어요?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요건 판매된 게 많아요 맞아요 뭐 반품 조금만 판매를 하지만 아무튼 판매된 게 맞아요 판매된 게 맞다고 그래서 고려할 게 없어요 그쵸? 세 가지 그럼 요 문제 보시면 봐봐 일단 콜옵션 푸드옵션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거 아시나? 콜옵션이나 선도계약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가능성을 따져요 안 따져요? 콜옵션이나 선도계약 특히 선도계약은 무조건 이행돼야 되는 예약이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인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행사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걸로 본다고 그랬죠 하지만 푸드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행사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행사할 거야 콜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백만원에 팔았는데 백오만원에 다시 살 권리를 기업이 갖고 있대요 그쵸? 백만원에 팔고 백오만원에 다시 사기로 했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백오만원에 팔고 백오만원에 다시 사기로 했으니까 요거 무슨 거래입니까? 금융약정이죠 그쵸? 왜냐면 나 지금 백만원 받고 나중에 백오만원 줘야 되니까 5만원 손해보잖아 콜옵션이기 때문에 행사한다고요 그럼 금융약정으로 봐 그럼 이게 판 게 아니라 돈 빌린 거기 때문에 내 창구엔 없지만 돈 빌린 거지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재고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 요거 80만원 더 해주셔야겠죠 괜찮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괜찮죠? 요정도 봤구요 5번 괜찮죠? 요정도 봤구요 요정도 봤을 감사합니다.